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나 이 길을 좀 나눠줄게 나눠줄게 이렇게 너와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걸 가진 기분 선배! 이런 거 삼았어? 선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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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침 햇살 같은 너의 미소 몸쪽의 가슴이 설레어 어두운 밤의 꿈을 밝혀줘 네가 힘들고 지칠 때면 너를 지켜줄 단 한 사람 너를 지켜줄 단 한 사람 너를 지켜줄 단 한 사람 그 누구보다 이 아픈 일루미디션 넌 내게 완벽해 언제라도 나를 보고 다윤야 오늘 고마웠어? 내가 오늘 큰 비주지였네? 봐봐 고 고 셋 짠!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달려와주면 그게 넓던 걸로 해줄게요 네 잠깐만 이 정도인데 아직도 다윤야 연극 한 번 했다고 착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DD 이렇게 비 오는 날 외로이 걸어가는 당신을 니게 니게 사이야 여기신데요 vap 나ensa 붐주퍼야 알지? 붐주퍼야 우리를 모르겠어? 얘들아 보여 주자 원, 툼, 쓰레, 컷 저기 아무리 봐도 애국보 같지는 않은데 착한 사람이야 착해 착해 착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놀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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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아니 순대 넌 니기 뭐 일단 보디가드라고 해두지 야 아 아 어 믿지 마요 네 마이 형 괜찮아? 어 콘대 핸드폰 콘대 누가 이렇게 늦게 다녀래? 누가 이렇게 늦게 다녀래? 어떻게 된 거예요? 가을 양 이제는 가을 양이 날 지켜주지 않겠어? 콘대 내가 날 지켜준 게 아니라 니가 날 지켜준 거였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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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